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헌금이 즐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영상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 쬐끔 있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헌금 설교는 양심 없는 설교이고 그나마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그 헌금 설교는 양심이 조금 많이도 아니고 조금 있는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교회에는 다시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가던 교회 또 존경하던 목사님도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헌금 설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는 양심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하라고 건면하는 목사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비양심적인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헌금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헌금의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마귀가 계속해서 사용했던 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대규모의 헌금을 조성하는 일을 두고서 바울이 성도들을 속여서 사적으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라는 그런 거짓말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바울을 의심했고 바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의 준비가 중단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남아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하여 권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즘 세상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아마도 그분은 헌금의 헌자도 꺼내지 못할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위기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목회자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싶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이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유는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교회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져서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기쁘고 헌금에 대한 권면을 듣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 특별 찬양과 함께 헌금하실 때 여러분들 찬양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헌금의 액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것은 각자 마음에 정한대로 각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내거나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의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헌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도에 어떤 은행에서 연이율 5.5%의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은행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을 줄을 서 있으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은행에 들어가서 적금 가입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들은 왜 그렇게 몇 시간을 줄을 서서 은행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은행이 약속한 5.5%의 이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말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을 줄을 서면서도 즐겁고 자기가 가진 돈을 은행에게 가져다 주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행이 약속한 이자를 믿는 믿음만큼이라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5.5%가 아니라 몇 값절 최소한 몇 값절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사도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값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먹어도 되는 양식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양식이 있고 우리가 심어야 하는 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씨를 먹어버리지 않고 심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여러 값절로 늘려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의의 열매까지도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면서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정말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권면에도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헌금을 통하여 누리는 복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며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11조를 드리면서 아까워하거나 마지 못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으로 변하여 나에게 부어질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헌금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드리는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마가본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잔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나 주님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는 듣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자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어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결실도 거두지 못하는 가시떨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갑절로 늘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은행에 적금을 넣을 때보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여러 갑절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씨앗을 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농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헌금하는 사람을 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씨앗을 심는 농사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6절에서 말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심는 것은 반드시 몇 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만 열려도 그 안에 사과씨가 다섯 개나 들어 있습니다. 심은 것보다 다섯 배나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만 열리지 않습니다. 수십 개가 열릴 뿐만 아니라 해마다 열려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의 결실은 농사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절대로 과장된 숫자가 아닙니다.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 사과씨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씨앗이 기쁨으로 심겨진 씨앗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씨앗을 몇 갑절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과씨 하나만 심어도 몇 갑절을 거둘 수 있다면 사과씨를 두 개 세 개 심으면 더 많이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헌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거둘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이것이 헌금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요점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농부일수록 많이 심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심고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고 선교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이래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만큼 심는 겁니다. 다만 기쁨으로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씨앗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심은 그 씨앗은 어떤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금할 때 거두게 될 열매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8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하시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각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씨를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을 씨도 다시 마련하여 주시고 심은 그 작은 씨앗을 여러 각절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 의의 열매까지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부여하게 되어서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우리가 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궁핍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될 것이며 13절에서는 우리가 심은 그 씨앗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작은 헌금일 뿐이지만 그 헌금이 기쁨으로 심은 씨앗으로 하나님께 심겨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으로 더 많은 씨와 더 많은 열매와 의의의 멸류관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께 들려지는 영광까지도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여러 갑절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쁨으로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민숙이 23장 19절에서 발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씩 실행해 가십니다. 기쁨으로 씨를 심은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암목자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정을 다 조율하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놨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바자회도 하고 쿠키도 만들어서 팔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을 모으고 있던 찰나에 그때 제가 이 선암목자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지순례에 참여하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그들을 권면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주님 제가 지금 이곳을 떠나면 그러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가 주어라. 아이들의 믿음이 돈 때문에 꺾이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네가 채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꼭 그때의 저의 마음 같았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고 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라고 하시는데 채수 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난 돈 나올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달에 나올 사례비 였습니다. 교회에서 주실 한 달치 사례비면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례비를 그대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청년들의 성지술례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이름을 적지 않고 무명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때 그 헌금을 드리는 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저 저의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기뻤고 아이들의 믿음이 돈 때문에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없는 것 그것은 전혀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선한목자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성지술래에 다녀온 청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적지 않고 헌금을 했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도움 덕분에 제가 성지술래에 다녀올 수 있었다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고 또 앞으로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모든 열매들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자 농사를 지을 때에는 감자의 싹이 난 부분을 잘라서 땅에 심습니다. 땅에 얼마만큼의 씨감자를 심었는지에 따라서 그 해에 거두게 될 감자의 양이 달라지죠. 보통 씨감자 하나를 땅에 심으면 10배의 결씨를 거둡니다.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둡니다.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감자를 땅에 심으면서도 아까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심습니다. 보릿고개가 닥쳐온다고 해도 절대로 그 씨감자를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장에다 내다 팔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씨감자가 땅에 심겨지면 1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될 도물이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기쁨으로 심는 농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을 반드시 여러갑절로 늘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씨를 심으면 그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기를 기쁨으로 심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심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이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이면서도 아까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아버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어지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두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를 의심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주게 하시오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숨기는 복부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금에 복물같이 엎이는 자가 되기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복부하여 우리를 통화하여 빛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금으로 심으며 그 자존소에 도둬하여 여러 열매들이 내쳐지게 되고 그 열매로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기념으로 우리 삶아 그대 주의 하나님 우리를 그 인해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국뽑으로 심한 동부가 되기 하여 주의 모든 성경에 보호 주의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심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너무 꺼리거나 마지 못해서 하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헌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심으면 주님께서 그 씨앗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심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날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곳에 기쁨으로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기쁨으로 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여전히 씨앗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심어야 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들이 그 일 그 땅에 기쁨으로 씨앗을 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 나라 전체의 온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쁨으로 심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기쁨으로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열매들이 정말 백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주의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재물을 심을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뜨겁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하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와 모든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여 주의 부르신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아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오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